여기가 이글뱅크 이글뱅크 코너에 맥스트 코너에 파킹닭 빌딩 세컨드 플로어 윈도우와 원피스가 브로크닉이 되어있지 그지 그런거를 렛돌드합니다 스트리트로 저게 지금 비포미에서 저렇게 블랙들이 쇼맨시피 펌프하고 있네요 히스테리컬리 어라운드면서 뭐 what so emotional 그리고 뭐 서든니 그리고 또 토크하고 또 저런걸 했다 그러면 또 오버데어 또 지금 또 저런식으로 플랭을 한다고 블랙들이에요 막 펀니하고 래프하고 막 이러면서 스탠드 해갖고 더줌이네요 저런 스트로맨시에요 저게 이제 드래겐 게 요거에요 그리고 막 래프를 낫해 퍼블릭을 치링하는거야 그냥 막 그냥 하하하하 근데 막 블락킹 어 블락킹 디플로마틀 타입 그니? 그런거야 그래서 막 래프를 해요 퍼블릭을 치링하는거야 저게 뭐냐면 블랙의 내셔럴 컴플렉스 clse is social disease 입니다 이것이 what have been blocking 뭐 내셔럴 던져럴 뭐니카 델가 갖고 오셔 던 마치 데워너 기러어 텐션 from other community other race 그리고 잠깐만 pretending human 왜 오버데어 지금 now 그치? 스트랜지 더 좀 오너무거 keep talking 하고 있어 스트랜지 더 좀 오너무거 이제 오버드에서 이스나 대역하라고 이스나 대역하고 도전 워크는 대역하고 왜? 그지? 컨트라트를 지금 토핑하고 있어요 라우미 트랩하고 저게 이제 뭐냐면 대원하고 저게 쇼맨실인가 트릭인가 이제 테러블인거지 뭘 그래 그리고 뭐 도전 목으로 오버드에서 오버드에서 다짐고 와이 오버드에서 지금 토킹은 이처들 하지만 데이헤브 데이헤브 포커싱은 그 썸바디인가 네트워크 아셔 블락킹 됐다 아이고 오버드에서 타일랜드 앤바스 타일랜드 앤바스 타일랜드 앤바스 타일랜드 앤바스 지금 프론트 앤바스 타일랜드 앤바스 플레이트넘버 1049에이앤 섹템버 데이헤브 서바디 마우 오버드에서 토킹을 하면서 더짐 무브야 그지? 스테 토킹하고 있어요 오버드에서 블랙데이 잘한다 타일랜드 앤바스 더짐 무브가 라우드리 토크하고 그래 블랙데이 저 테레블블 가아몬드 피플이 전부다 드러깐 개 세답이거든 저거 플라킹하고 있어 토크 와이고